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 늘리기의 교육을 맡은 구기모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촬영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바로 이 구도인데요. 3분할 구도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3분할 구도는 이렇게 격자를 키신 다음에 안내선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자 이 9칸의 격자에 피사체를 이 3분할 구도에 맞춰서 놓는 건데요. 자 피사체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 가운데가 아니고 이렇게 그 선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무당벌레가 있는데요. 자 선을 내려보면은 자 이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위치한 이유는 이 진행 방향 쪽이 좀 공간이 많이 남고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곳 혹은 진행 방향 쪽에 공간을 많이 남겨 놓는 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쪽으로도 약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피사체가 이렇게 작지 않고 좀 길거나 큰 경우에는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맞추시려면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었는데 이 격자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면서 그 구도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턱대고 찍는 것보다는 이 격자의 구도에 맞춰서 삼분할로 찍으셨을 때 뭔가 영상이 안정적이고 밑적으로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좌측에 나무가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로선에 맞췄는데요. 가로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선. 자 아래쪽 가로선은 약간은 좀 차등이 있지만은 이제 수평선에 맞춰놨죠. 그래서 이 바다와 이 해변 부분이 이제 한 칸에 다 들어가 있고 하늘 부분이 두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다보다는 약간 하늘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 그 사이에 있는 나무와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찍은 사진인데요. 만약에 해변이 너무 이쁘다 그러면은 해변을 한 칸이 아니고 두 칸으로 맞춘 다음에 뭐 하늘을 한 칸에 맞추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해변과 바다와 하늘이 약간은 경계가 좀 뚜렷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 해변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바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뭐 하늘 이렇게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은 그냥 찍으신 것보다 훨씬 보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익히신 다음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세로 위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스마트폰의 단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렌즈와 센서의 크기가 일반적인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자 작은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왜곡 현상은 가장자리에서 생깁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자 그러니까 1번처럼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면 혹은 영상을 촬영하시게 되면은 얼굴이 가장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왜곡 현상은 작아지지 않고 커집니다. 그래서 1번처럼 찍으시면은 얼굴이 엄청 크고 다리가 짧게 나오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2번처럼 찍으시면은 그냥 그저 그런 3번처럼 찍으시면은 발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과 다리가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키보다 훨씬 크게 있는 것처럼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뭐 거꾸로 찍는다, 누워서 찍는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렌즈의 왜곡 현상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광학식 줌이 아닌 전자식 줌이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는 순간 화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속된 말로 발줌이라고 하죠. 직접 걸어가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수집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삼각대와 격자를 키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촬영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바로 플레이 버튼, REC 버튼,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바로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 누르신 다음에 한 3초에서 4초 정도 마음속으로 숫자를 쉬시고 촬영하시는 게 추후에 편집하시기가 좋고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찍으실 때는 마스터, 전체 보이는 화면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화면 그리고 뭔가 특정한 화면을 보여주는 설정샷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도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로 촬영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휴대용 조명이나 장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기획도 저희가 배워봤는데 자 그러면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해보셔야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은 위에 PR이라고 되어 있는 게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네 그거는 슬레이트 모양 되어 있는 거는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은 보통 7대 2 정도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대 1, 7대 2 정도 그래서 프리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이널 컷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정도가 기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영상 컨텐츠를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결국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얻기가 쉽죠. 그런데 컴퓨터가 윈도우 PC가 아닌 애플에서 나온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도 쓸 수 있지만 파이널 컷 맥북 전용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우선은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건 밴믹스라고 한글로 써 있죠. 다빈치 리졸브도 무료로 얼마 전에 풀렸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용법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밴믹스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프리미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어를 하나만 쓰시면 비용이 한 2만 원대인데 프리미어 외에도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매달 비용이 이 정도 화면에 나와 있는 정도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매달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한번 결제하시면은 평생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안타깝게도 윈도우 PC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빈치 리졸브 16이 있고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16이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 16은 무료고 스튜디오 16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리졸브 16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료 밴믹스가 있습니다. 자 밴믹스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사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 방법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 파일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원하는 사이즈가 MP4라고 했는데요. 삼성이나 LG폰으로 쓰신 분들은 MP4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이트 네 컨버트바 비디오바 온라인 점 컴 슬러시 KO 슬러시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이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인코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파일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네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 MP4로 선택하신 다음에 변환하시면 뭐 MOV나 FLV 이런 파일들을 네 MP4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인코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가 밴믹스에 대해서 실습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밴믹스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 네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 영상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믹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사진과 영상 열기가 나옵니다. 자 밴믹스는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하시기 전에 인터넷이 연결이 잘 되는지 인터넷 좋은 환경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밴믹스로 편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사진, 영상, 열기가 나오면은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컴퓨터로 옮긴 동영상 중에 편집을 하기 위한 영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열기를 하시면은 파일을 불러오는 중이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갖고 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쭉 하나씩 영상을 불러올 때마다 이쪽에 쌓이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과 영상을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눌러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자 또 갖고 왔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세 개를 갖고 왔고요. 이 영상이 모이는 곳을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들은 원래 플레이하고자 하는 순서와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순서를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불러올 때 그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쪽 화면 보시면은 이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아래쪽은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영상을 선택하면서 타임라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플레이로 누르면은 플레이가 되는데요. 컴퓨터의 사양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했을 때 영상의 조금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뛰어가는 모습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은 최대 4배까지 400%를 접으면은 속도가 4배까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100으로 돼 있는 100%로 돼 있는 이 숫자를 줄이시면은 속도가 늦춰집니다. 저희가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에서 배웠듯이 60프레임레이트로 찍은 영상 같은 경우는 50%로 줄이면은 2배로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프레임 수가 적어지는데요. 6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영상의 끊김 현상 없이 약간 슬로우 느낌이 나는 멋진 영상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복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영상은 그 옆에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요.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3배까지 최고 3배까지 소리를 키우실 수 있고 아예 꺼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화면 조절을 누르시면은 화면 중에 내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혹은 좌우 반전 셀카로 촬영하시다 보면은 좌우 반전된 형태로 영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좌우 반전을 눌러서 반전을 시키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르기가 있는데요. 자르기가 동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컷 편집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르기를 한번 눌러볼 텐데요. 자 자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위 모양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시간이 표시되는데 예를 들면은 앞부분에 한 2초 정도 2초 정도 되는 영상 이 앞부분을 내가 좀 없애고 싶다 불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가위 모양을 가지고 2초 부분까지 오신 다음에 미세한 조정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르기가 아니고요. 나누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르기로 들어왔지만 시간을 맞춘 이후에는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이 두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원래는 7.9초짜리 영상이었는데 2초와 5.9초로 나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쉽게 간단한 컷 편집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영상으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촬영을 하다가 NG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NG가 난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 속해 했기 때문에 영상을 3등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NG가 난 부분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오신 다음에 이만큼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3등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NG는 앞부분까지 오신 다음에 나누기 자 그러면 영상이 두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앞에 있는 영상은 네 NG가 없는 부분이니까 뒷부분의 영상을 선택하시고 이 뒷부분 영상에서 자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NG가 난 부분까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NG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NG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맞추신 다음에 나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하나 둘 세개로 분리가 됐죠. 자 그러면 NG가 난 부분은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영상을 선택하시고 슈지통을 누르시면은 NG가 난 부분이 삭제돼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의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효과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오버렛 효과라는 형태로 글씨가 바뀝니다. 다 누르시면은 다 바뀌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영상으로 쭉 영상이 플레이 될 때 끊기는 현상을 조금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을 했는데 보통 마지막에 이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이렇게 가다가요. 끝에서 딱 하고 멈추는 그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화면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꺼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빈 화면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자 빈 화면을 누르고 보통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저는 검정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의 빈 화면이 생성이 됐죠. 자 그런데 5초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시간 조절을 누르신 다음에 2.1초로 바꿀 겁니다. 이게 2초 이하가 되면 오버랩 효과를 쓸 수 없기 때문에 2.1초로 하신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효과 없음을 선택해서 오버랩 효과 자 그러면 이 영상에서 이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네 아주 서서히 꺼지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를 줄여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하면 이쪽에서 넘어가면서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꺼지죠. 자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컷편집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영상편집이라는 탭 옆에 보시면 배경음악 필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배경음악 내레이션 필터 효과가 있는데 밴믹스의 경우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 필터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영상을 보면서 그 위에 성우나 아나운서처럼 영상 위에 소리를 입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배경음악 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영상 사이사이에 굉장히 음악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음악을 그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넣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영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음악을 이렇게 넣으실 때는 이렇게 배경음악을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는데 현재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PC에 다운로드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돈을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음악 파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아예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악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음악 혹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음악을 한번 찾아볼 텐데 전 미리 음악을 다운받아 놨습니다. 음악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자 그러면 음악이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배경음악 볼륨하고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음이 메인이고 음악이 서브라면 배경음악 볼륨 같은 경우는 70이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페이드 인 그리고 페이드 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드 인은 지금 0.5초로 되어 있는데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이 0.5초간 커지면서 음악이 재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끝날 때 0.5초가 작아지면서 음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0.5초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음악이 사실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길이와 음악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과 음악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영상의 길이와 음악의 길이를 정확히 맞추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드 아웃을 보통 6초에서 7초 정도로 해주시면 음악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더라도 영상이 끝날 때 서서히 음악이 줄어들기 때문에 끝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음악의 길이 음악이 영상 밑에 BGM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악이 끝날 때는 7초 정도 서서히 작아지면서 음악이 작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자막이라고 되어있죠. 자막으로 들어가시면 이 좌측에 보시면 무료 자막이라고 있는데 무료 자막은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상관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쪽에 있는 자막들은 유료 자막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료 자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막을 넣고 싶은 위치에 영상을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막을 예를 들면 테두리 없는 기본 글씨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자막이 들어갔죠. 여기 이렇게 생긴 거는요. 반응형 자막이라고 해서 이 위치에 계속 붙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위치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 대각선을 눌러서 당겨서 자막의 크기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씨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블록이 지정이 되고 한번 더 누르시면 이제 지정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고 자막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자막 테스트라고 한번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색상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크기도 바꾸실 수 있고 작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막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막의 길이 지금 1.1초에서 4.1초 프레임인데 사실 정확히는 4.1초가 아니겠지만 1초에서 4초까지 자막이 나온다는 건데요. 조금 난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를 변경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이 등장할 때 여기 있는 소리를 넣어서 자막이 등장하는 소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이제 처음으로 4초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또 자막 추가를 하시고 반응형 없애신 다음에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위치 지정하시고 조금 키우신 다음에 누르시고 다시 색상 변경 이 색상을 지금 제가 계속 하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얀색이 가장 깔끔하고요. 다른 색 같은 경우는 잘못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흰색으로 사용하시면 보기도 깔끔하고 촌스럽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글꼴도 바꾸실 수 있어요. 원하는 글꼴이 있으시다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자막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입력하시면 이쪽 아래쪽으로 자막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길이도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자막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여기 또 자막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배경음악과 간단한 효과들을 넣으신 다음에 자막까지 입력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영상 편집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장은 하셔야겠죠. 지금 현재 영상 편집으로 가면 영상이 다섯 개로 쪼개졌고요. 음악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막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과 음악과 자막을 하나의 영상으로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그걸 여기서는 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 자 동영상 파일 저장을 누르시고 자 화면 크기 자 화면 크기는 해상도죠. 저희가 해상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유튜브에서 원하는 사이즈는 1080 1920 1920 1920x1080 F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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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업로드 MP4 라고 되어있는데 유튜브에서 원하는 확장자는 MP4 기 때문에 MP4 로 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촬영하고 바로 업로드 하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MP4 로 찍히는 스마트폰도 있지만 MOV 나 다른 확장자로 촬영이 되는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MP4 로 한번 변환해 주기 때문에 MP4 로 업로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을 쓰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렌더링을 시작하는데 영상의 길이가 3초 5초 10초 20초 이렇게 1분 미만이다. 그러면은 렌더링을 금방 하는데요. 5분 10분 20분 이렇게 넘어가면은 렌더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된 게 아니고 원래 렌더링은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해봤고요. 유튜브에 가서 본격적으로 채널을 만들고 지금 편집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밴믹스 잘 배워보셨나요? 자 그러면 밴믹스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이라면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일종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앱 중에 하나는 바로 키네마스터인데요. 키네마스터가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단점이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용 지불하지 않으면 원하는 사이즈의 영상을 뽑을 수도 없고 워터마크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바비디오 역시 키네마스터만큼 유명한 앱이지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워터마크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죠. 최근에는 인샷이라는 편집 앱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릴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iMovie라는 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사용하기 쉽고 강력한 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거는 안드로이드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나 아이폰 중에 나는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루마 퓨전 이라는 앱이 있고요. 이 앱은 굉장히 유명해서 유튜브에 가시면 사용법을 또 많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습할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로 VLO 라는 앱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이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바로 제 실습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VLO 라는 앱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했는데요. 광고니까 광고는 없으시면 되겠고 저는 현재 아이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의 사용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몇개의 아이콘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 분들은 제가 안드로이드 폰에 사용되는 용어를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VLO 라는 편집앱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P 라고 되어있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좌측에 석삼자를 눌러야지만 상점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아이폰의 경우는 외부에 상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상점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VLO 프리미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매하기 보시면 12,000원 한번 결제로 평생 사용 이라고 되어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12,000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VLO 프리미엄 을 구매 하셔도 되지만 구매 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있는 중요한 기능 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영상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워터마크가 생겨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충분히 불편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있고 사용하시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유료로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볼텐데요. 위쪽에 보시면 비디오 만들기 혹은 멋진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사진 혹은 GIF 만들기는 가지고 계신 그 사진에 모션 스티커를 입력해서 사진이 약간 움직이게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영상 편집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멋진 비디오 혹은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스마트폰 에 있는 동영상 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영상 편집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준비된 동영상 중에 편집을 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래쪽에 38초 짜리 영상을 한번 선택해서 컷편집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계속 터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동일한 영상이 여러개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필요한 영상만 이렇게 첨부하시면 되고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X자 를 눌러서 여기서 다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선택이 됐다고 하시면 우측에 우루가기 화살표가 있는데 우측에 오른쪽으로 가기 화살표 외에도 V자라든가 다른 형태의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른쪽 방향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비율이 나오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다시 보지 않음 뭐 이런 식의 경고창이 뜨는데 그냥 다시 보지 않음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화면 비율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로의 16대 9 사이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측 키를 누르시면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위쪽에 미리보기 화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타임라인 형태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있죠 자 이거는 약간은 UI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백믹스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쪽에는 미리보기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의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손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미리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편집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돼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화살표가 이렇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려있는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영상을 잘못 잘랐을 경우에 제가 잘못 했을 경우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밴믹스에는 이 기능이 잘 구현이 안되는데 이 블루라는 편집 어플리케이션 이 앱에서는 잘못 삭제하거나 된 부분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뒤로 가기 해서 살릴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 컷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자르고자 하는 그 곳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슛이 안 들어갔어요 저는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서 삭제해야겠죠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부분까지 이 빨간색 이 세로선 라인에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영상을 한번 살짝 터치하시면 이렇게 영상의 선택이 되죠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완료 혹은 확인 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다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이 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분할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위 모양으로 생겼죠 자 분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두개로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분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이쪽에 앞쪽에 있는 영상은 살릴 거고요 뒤쪽의 영상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자 뒤쪽 영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은 삭제라고 되어있죠 자 이 삭제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삭제가 됐죠 자 그런데 나는 잘못 지웠다 그러시면은 되돌리기 자 이 되돌리기를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시 살아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그 자른 부분이 실행 취소가 돼서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실행 취소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다시 오른쪽 부분을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재실행돼서 컴퓨터에서 컨트롤 Z와 시프트 컨트롤 Z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나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영상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을 자를 텐데요 자 가운데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3등분을 해야 된다고 저희 벤믹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골을 성공하고 이 뒷부분까지 걸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숯을 던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 부분을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삭제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아 이 부분을 그냥 NG라고 생각하고 지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을 넣고 여기 이 부분에 영상을 선택하시고 분할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숯을 던지기 여기 직전 이 부분에서 다시 분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하나 둘 세 개 영상이 삼등분이 됐죠 자 그러면은 가운데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니고 이 가운데 이 영상을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삭제를 네 선택하시면 자 숯을 바로 성공하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성공을 하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똑같이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까지 걸어가는 이 부분까지 간 다음에 분할 자 그럼 이 영상도 쓸 거고 이 영상도 쓰고 이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선택하고 삭제 자 그러면 바로 숯을 성공시키고 다시 성공시키고 여기서 또 성공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분할을 하고 또 이 불필요한 부분 여기까지 다시 분할한 다음에 이 가운데를 또 삭제하면은 굉장히 영상이 좀 스피디하게 바뀌게 되겠죠 간단하게 한 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을 넣고 바로 또 꼴을 집어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는 시간 없이 바로 또 네 슛을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슛을 넣는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컷 편집을 하다보면은 이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을 컷 편집할 때는 이렇게 컷 편집을 하더라도 뭔가 끊기는 느낌이 크게 나지 않아서 또 요새는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 영상이 조금 어지럽게 보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갑자기 사람의 뿅 하고 위치를 바꾸게 되고요 여기서도 갑자기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위치가 좀 많이 바뀌는 이런 영상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조금 부드럽게 저희가 밴믹스에서도 배웠지만 여기도 그 기능이 있어요 자 그 기능을 이 가운데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능은 영상 선택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셔야 돼요 해지하는 방법은 방금 배우신 것처럼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확인 혹은 완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점들이 생겼죠 자 이 점을 살짝 누르실 수 있는데요 딱 누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디졸브 페이드 블랙 페이드 화이트 왼쪽으로 슬라이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위로 슬라이드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다르게 생겼죠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은 유료를 구매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게 없는 것들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디졸브가 가장 영상과 영상 사이에 연결하기에는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디졸브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나 확인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넘어갈 때 자 이렇게 영상이 섞이면서 부드럽게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쪽도 적용하고 싶다면 점을 누르시고 다시 디졸브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위쪽에 보면은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디졸브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영상이 굉장히 짧은데 디졸브를 이렇게 길게 넣으시면은 제대로 된 영상을 보실 수가 없고 너무 짧게 해도 뭔가 디졸브 효과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1초에서 2초 사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완료를 다시 누르시고 다시 이 옆쪽에 점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디졸브를 누르고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갔죠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디졸브가 잘 입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디졸브가 되면서 섞이고요 다시 또 디졸브가 되고 영상이 플레이 되고 다시 디졸브가 되고 영상이 플레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간단한 컷 편집이 완료가 됐죠 컷 편집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밴믹스에서도 했듯이 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음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그 옆쪽에 나와 있는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죠 배경음악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음악도 첨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작권이 있는 음악과 이 저작권이 없는 음악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업적 목적의 영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만 되어있죠 그래서 이 블로 앱으로 만든 영상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외부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넣으시려면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에 있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쓰시고 음악을 많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VLLO에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또 밴믹스라든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자막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자 자막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영상이 선택이 돼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쪽에 완료나 확인을 눌러서 영상 선택을 해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막을 넣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오신 다음에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 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왼쪽의 화면이 바뀌었죠 글자 라벨 자막 자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거나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자막을 넣어서 이제 그 말에서 중요한 것들을 혹은 전부 다 자막으로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에서는 그 작업을 사실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작업한 시간에 비해서 큰 효과도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간단한 타이틀 같은 자막을 입력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T 라고 되어 있는 또 글자를 한번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막 형태의 내용들이 나와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어 이런 형태를 한번 써보고 싶다 자 그러면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크기도 이렇게 네 줄였다 폈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글자를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 부분을 두 번 빠르게 터치를 하시면은 아래쪽에 글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구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쓰셨으면은 V자 혹은 확인을 선택하시고 이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 넣으셨으면은 뭐 불투명도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완료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은 이 자막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다가 조금 지나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자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막이 사라집니다 여기 길이만큼만 자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막의 위치 혹은 길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막을 영상이 아니고 자막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좌우 화살표 동그라미로 돼있는 아이콘을 잡고 이렇게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게 할 것인지 중간에 나오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실 수 저는 처음에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막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 이번에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났죠 그럼 끝까지 자막을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혹은 완료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은 내 좌측 상단에 자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자막이 잘 넣으시면은 없는 영상보다 뭔가 영상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자막을 하나 더 넣고 싶다 자 그럼 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단순한 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이고 요 정도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완료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시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자막이 두 개가 자 이거는 농구 자막이고 토요일 자막이죠 왔다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자막도 이렇게 늘리면은 자막이 두 개의 자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있는 농구하는 시간과 아래쪽에 있는 토요일 오전 그 두 가지 자막이 있죠 어떤 게 보시기가 더 좋으신가요 아마 처음에는 뭔가 색감이 있는 자막이 좋아 보이실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편집을 좀 더 해보시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있는 자막이 더 보기가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너무 화려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심플하고 영상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새 TV 보시면은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자막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재미있게 돼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자막을 작업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만 자막을 넣어 주시는 게 오히려 편집하시는데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색감을 선택했을 때 촌스럽게 나오지 않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 그 다음에 디졸브 그리고 음악 잠깐 살펴보면서 자막을 한번 넣어봤죠 자 이 뒤에 또 새로운 영상을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자 이쪽 시간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죠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또 그 뒤에 영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추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화살표 자 그럼 영상이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이 영상과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빨간 선 사이 보시면은 점이 하나 생겼죠 자 이 점을 누르고 또 디졸브를 하셔도 되는데 자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은 또 전혀 다른 영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완료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서 슬라이드가 되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네 완전히 다른 영상이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T를 누르고 네 이번에도 조금 깔끔한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네 파도 라고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넣어야지 더 잘 보이겠네요 그죠 자 완료하기 전에 이걸 좀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농구하는 시간 토요일 오전에서 넘어가고 파도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서 자막을 또 하나 넣고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의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파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농구를 하는 영상들 보면은 여기 영상 이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 형태를 보시면은 가운데 아주 하얀 실선들이 보이는데 파형이 별로 없죠 이거는 말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주변 잡음이나 농구공을 튀기는 정도의 소리만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외부에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굉장히 큰 파도가 치면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 파형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의 크기들도 이 편집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요 자 이번에는 필터를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를 할 때는 이 파도에다가 한번 필터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라고 되어 있죠 자 필터를 누르시면은 자 아래쪽에 보존과 모자이크에는 왕관이 있죠 자 이거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필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필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필터가 있고 필터 역시도 또 뒤로 가면은 이렇게 유료로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푸어 중에 다섯 번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색상이 바뀌었고요 강도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영상도 한번 여기서 여기서 이 푸어 강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 푸어 4 3 2 1 이쪽도 한번 넘어 볼까요 무드 2 무드 1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고 무드 4 같은 경우는 좀 차가운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거기에 출연하는 그런 출연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색깔보다도 조금 더 색감을 보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를 그냥 쓰겠다 그러면 V자 누르시면은 바로 색감이 여기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 색깔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필터도 넣으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끝났다면은 오른쪽 위에 확인 혹은 V자 혹은 위로 화살표 여러가지 조금 아이콘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해상도 해상도 같은 경우는 그냥 고화질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가 배웠듯이 고화질은 여기서는 FHD 1920x1080 사이즈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화질로 하시면 되겠고요 프레임,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 그리고 알람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출하기를 선택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자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가 끝나고 나서 네 자 저장을 했죠 자 카메라롤에 비디오를 저장하였습니다 혹은 갤러리에 비디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 공유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공유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저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롤 혹은 갤러리에 가셔서 편집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영상을 갖고 또 PC나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 하시면서 잘 안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